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SCB 기초입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텐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1 올라오는 예비 고1 학생들이잖아요. 현재는 중3일 가능성이 좀 큰데 아직은 고등 선생님들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수능을 보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고 수능으로 따지면 2028학년도에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첫 번째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작이 되는 통합과학의 기초강좌가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통합과학의 강좌, 기초입문 강좌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통합과학의 개편된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기초입문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자, 첫 번째 SCB기초입문이라고 했는데 SCB가 뭐냐. SCB는 SCB의 SCB를 좀 빠르게 읽은 거예요. SCB, SCB기초입문. 책 제목이 SCB기초입문인데 SCB, 이거는 생초보를 말하는 겁니다. 생초보. 생초보. 이걸 줄여서 SCB라고 부를게요. 그렇죠? SCB기초입문 오리엔테이션. 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취지도 취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028학년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학년도가, 연도가 2028학년도고 수능을 보는 건 2027년이야. 2027년에 수능을 보게 된다. 2028학년도에 대입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2022개정교육과정이라고 했어. 이 저는 2015개정교육과정이었고요. 여러분, 2022입니다. 자, 여튼 2028 대입 개편의 취지. 일단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들었죠? 2025년부터 여러분들이 고1이 되는 2020년. 내년이죠. 그렇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 물론 이걸 2025년에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제라는 것은 대학과정과 비슷하게 고등과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율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좀 많이 주겠다는 것으로 한 학기에 32학점을 수강할 수 있고, 3년으로 따지면 192학점. 3학년 1학기까지라고 하면 160학점. 4학년 1학기까지 수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단이라고 했었어. 수업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학점으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고2 때부터 선택을 하게 돼요. 고1 때는 사실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 여러분들 2025년에 들어갔을 때는 선택이 별로 없고 필수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고2부터 여러분들이 2026년에 고2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선택권이 넓어져요. 고2, 고3 때. 그래서 수능 선택과목이 좀 불공정한 게 있었어요.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가 무라생지 1, 4개, 2, 4개인데 8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보는 건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었어. 유불리가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학생들이 쫙 몰려가지고 좀 불공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고2, 고3 때는 선택으로 학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수능에서는 고1 때 진행되었던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모두, 무늬과 모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과목의 불공정이 가장 컸죠. 그래서 학점제로 도입이 되면서 선택권을 좀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불공정을 완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뭐 하나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올라운더, 올라운더, 뭐든 잘하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또 최근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2028 대입 개편이 되었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고요. 1등급이 한 10%, 2등급까지가 34%, 이런 식으로 3등급까지가 66%,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튼 내신은 5등급제로 진행이 되고 수능은 지금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가 9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 4%, 2등급까지가 한 11%, 3등급까지가 한 23%, 누적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9등급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수능은 조금 변별력을 유지하고 내신은 조금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것으로 5등급제로 바뀌는데 이게 취지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5등급제로 가게 되면 이게 좀 크게 묶이잖아.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실력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강화가 예상됩니다. 수시랑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정신은 이제 수능 위주 입시고요. 수시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라든가 내신 위주로 또는 논술 전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수능 최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생부 전용으로 가더라도 수능에서는 몇 과목을 몇 과목 총합이 7등급 이내에야 학교가 시킬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 지금 3년 남았거든. 3년 전부터 항상 대학교들은 준비를 하는데 그 3년 후에 이 2028 너희들의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 정부에서. 그래서 미리, 미리 미리 3년 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막 생겨. 내신이 약간 변별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학교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논술 전용을 올해부터 신설을 했고, 작년부터죠. 신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신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강화가 예상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선택과목. 수학도 폐지가 되죠. 선택과목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을 완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수능 문의과가 필수로 수능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건데 고3 수능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고3 때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거야. 당연히 이제 고1 때 이게 수능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 현행 여러분들의 선배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하는 선배들보다 더 심도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논술과 서수령 평가가 확대된다. 학교 시험에 서수령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에서는 EBS 특정 교재들 과학으로 하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 50% 정도 연계하는 게 최근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일단 유지를 하겠다. 정시도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 수능 위주 입시도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요약을 하면 그렇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1 때, 고2 때, 고3 때 배우는 게 고1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뭐 사회 강사는 아니니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 필수로 하셔야 돼요. 무늬과 공통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교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수단이라는 게 좀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수업시간이 통합과학과 수학이 거의 똑같아요. 수업시간 분량이.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수영 애들과 통합과학 하나가 비슷하다 거의.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거야.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은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지 않아요. 고2 때 배웠던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얘들을 지금 선택해가지고 두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여러분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1 때 내신으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 보고 무늬과 공통 전체가 다 그걸 나중에 수능 볼 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모두 치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학교 시험에서만 나와요. 수능에서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고2가 되면 물, 화, 생, 지 중에 택 2 또는 택 3 이 세 개, 두 개 또는 세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들을 학교 내신 시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얘들. 알겠죠? 그리고 고3이 되면 물리 영역에서 약간 심화 과목이 있거든요.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것들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물리라는 과목이 아니라 물리에서의 어떤 특정 단원들을 따로따로 강자가 개설이 되면서 그걸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2 때는 물, 화, 생, 지 중에 두 개 또는 세 개 선택하고 고3 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 화, 생, 지 여러 가지 세부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학교 시험을 공부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수능을 보게 된다. 얘들은 수능 과목은 아니다. 아 그리고 그 2022 개정교육과의 통합과학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주 조금 수정이 좀 됐는데 뭐 환경과 에너지에서 뭐 송전 같은 게 빠지고 발전만 있는다든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1단원과 6단원이 추가가 돼요. 전체가 원래 현재는 이 4개 단원이거든요. 제목도 똑같아요.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앞쪽에 과학의 기초가 추가돼요. 소소하게. 소소하게. 얘들아 니네 뭐 단위가 뭔지 알아? 물리량이 뭔지 알아? 요거 길이 측정 어떻게 하는지 알아? 미터 단위 뭔지 알아? 뭐 이런 아주 아주 초보적인 것들이 살짝 추가가 돼서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끝부분도 과학과 미래사회.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가지고 1단원과 6단원. 기승전결에서 기 시작에 프로로그가 하나 추가됐고요. 에필로그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현행 통합과학 1, 2를 공부하셔도 선행이 되는 상황이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인데요. 물론 소소하게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참고하도록 하시고 1단원은 과학의 기초에서는 기본량과 단위 측정 이런 프로로그가 등장을 하고요. 전체적인 통합과학 흐름을 본다면 통합과학 1과 2로 책에 나오는데 교과서가 통합과학 1을 쉽게 말하면 1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과학 2가 2학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철학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 통합과학 1이.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로그가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우주의 역사와 함께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그 흐름대로 교과서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따로따로 뭐 2단원은 물리 3단원은 화학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빅뱅 우주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생성 우주가 생성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도 그때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주 그러면 물리나 지구과학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원자가 생성됐다 원소가 생성됐다 걔들의 규칙성이 있다 갑자기 화학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물화생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의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물론 뭐 고의가 되면 물화생지를 분리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원자들 그리고 얘들이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을 한다든가 고물 결합 결합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 이제 원자 원소들이 기본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모여서 물질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물질에는 지구상에 무엇이 있는가 지각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생명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한 생명체의 이제 DNA나 RNA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전기적 성질들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스템과 상호작용 여기는 이제 그렇다면 이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를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시스템을 배우게 되거든요 지구와 생명 그리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물리학 역학 힘과 관계된 이제 학문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역학 시스템 이런 것들 알겠죠? 물리가 좀 등장을 좀 합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 이제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가 가능성이 좀 높다 알겠죠? 예 물리에서는 중력이라던가 역학과 에너지라던가 뒤쪽에 전기 에너지에서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통학과학2에서 이쪽에서 화학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기본적인 것들을 프로로그로 배우고 우주와 원자들이 생성되고 개들이 결합하고 결합해서 물질이 되고 물질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구성을 하고 생명체들이 발생을 해서 개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들을 배운 다음에 그 지구 환경이 또 변화가 돼요 변화에 대한 거 그리고 생물도 되게 다양하게 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변화와 함께 이제 화학 변화 변화와 다양성을 배우니까 그 변화랑 관계가 있는 화학 변화를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산화헌원 그리고 산과연기 중화반응 이런 거예요 중화반응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 생태계 생물들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지구 환경이 변화되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생태계 생태계와 그리고 에너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랑 에너지 효율 그리고 송전과 발전 중에 송전이 우리 과정에서는 이제 다뤄지지 않을 거고 발전만 다뤄지게 됩니다 송전이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과학과 미래사회 에필로그입니다 과학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학이 발전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래사원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는 에필로그가 통합과학2의 마지막 과학과 미래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8년 수능 통합과학이 예상을 하면요 변별력을 갖춘 통합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수능으로 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급제도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암기보다는 융합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 근데 사실 학교 내신시험 볼 때는 암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통합과학이라는 게 내용의 특성상 물학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는 암기가 많지 않은데 이제 물리나 화학은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수능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융합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도 알아나 당연히 이제 선택과목이 이제 물학생지가 또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고2, 고3 때 그거와 연계된 문항의 출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은 예시문항이 아직 안 나왔어 2024년 올해죠 하반기 중에 예시문항이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얘들아 내신 대비부터 수능을 위한 심화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둬라 지금 기초강좌이긴 한데 너희들이 이제 첫 번째 2028 수능을 보기 때문에 개편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딱딱했지 그치? 근데 뭐 알아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수능 보는 건데 변화나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제 설명을 좀 합시다 이제 내신 대비 일단 그 고1의 커리큘럼이에요 아직 수능은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고3이 돼야지 이제 수능 강좌가 열리기 때문에 아직은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으로는 수능강좌가 하나도 안 열렸고 내신 강좌도 아직 2022 개정으로는 열린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입문도 지금 2024년 중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에요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 내신 대비 고1 커리만 딱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게 HB 생초보 기초입문입니다 SCV는 SCV는 생초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HB 알겠지? 그럼 12 그러면 초보란 뜻이겠죠 그렇죠? 기초입문강의이고요 자체교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완성이 이제 2024년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게 시작이 될 거야 지금은 2024년 여름 시즌입니다 알겠죠? 여름 시즌이고요 윈터 시즌에 개념완성이 진행되는데 러셀 개념완성 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러셀이라는 것은 눈이 많이 쌓인 산에 등반을 할 때 앞쪽에서 눈을 헤치고 눈을 다져주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는 거 그 길을 헤쳐주는 거 있지 눈을 뚫어주는 거 있지 그걸 우리가 러셀이라고 합니다 러셀 알겠죠? 그래서 러셀 개념완성 제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길잡이가 될게 앞쪽에 눈을 내가 헤쳐줄게 알겠죠? 눈을 헤쳐주고 길을 다져주면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러셀 개념완성이라고 책 제목을 지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윈터 시즌에 공부를 할 때 그때 오픈이 되게 될 거예요 자세한 개념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자체교재로 진행이 되고 개념이 70% 문제풀이가 30% 정도 진행이 된다 알겠죠? 그걸 이제 윈터 시즌에 공부를 하고 윈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좀 약할 경우에는 미리 애쉬비 생추버 기초입문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완자라는 시중교재가 있거든요 시중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책이 안 나와가지고 메가스터디가 선생님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완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우리가 이 쇼텀 시험 대비 교제가 나오거든요 쇼텀 시험 대비 교제 시험 직전에 총정리하고 문제풀이하는 N제 기출문제들 예상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스피드 개념과 문제풀이 시험 전 양치기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끝내는 거지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 대비 쇼텀 통합과학이 있는데 이거와 함께 완자 올인원 통합과학 완자라는 책을 충실하게 교제들을 학습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인문강장인 애쉬비를 듣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에 러셀 개념 완성을 듣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한 번 더 완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자 통합과학과 쇼텀 시험 대비 통합과학 교제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일단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생초보 기초인문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겨울방학에 다시 또 이제 OT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캐스트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를 잡아줄게 알겠지? 음 자 좋아요 엘시비 기초인문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는데 사실 이게 3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연계가 많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2022 통합과학이에요 개정교육과정에 그래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엘시비 기초 인문강좌인데 그래서 통합과학에 필요한 중등과학 연계 내용 중등에서 배웠던 것들을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화하면서 선택과목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바로 이 통합과학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했던 것들 너 알지? 이러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마치 모르는 전혀 모르는 다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통합과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합과학 내용 자체가 좀 분량이 좀 많아 분량이 많은데 공부하다가 걸림돌이 있을 텐데 그 걸림돌을 미리 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인문강좌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수강대상은 중학교 때 학업부진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고 싶어도 과학의 벽이 느껴져 섣불리 마음잡기 힘들었던 학생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2022 2022의 22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예비고일이에요 알겠죠? 예비고일 예비고일 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이게 지금 띄엄띄엄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등통합과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맛보기를 하는 거지 미리 한번 쭉 한번 쉽게 알겠죠? 중등과학을 정리하면서 통합과학을 제대로 된 개념강의를 공부하기 전에 개념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쭉 공부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수강대상은 사실 뭐 공부 안한 중학생들 이게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한번 쭉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러셀 개념 완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다 강의 분량은 일단 40분 약 12강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통합과학이 분량이 물화생지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0%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 12강 정도로 기초 입문을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예정은 12강 많으면 15강 정도 이 사이에서 강의가 구성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특징 생노베이스도 수강이 가능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쭉 한번 보면서 중등 과정을 총정리할 수 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떠먹여주는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위주 강의가 아니에요 개념 위주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물론 이제 OX라던가 또는 뒤쪽에 LXB 발전 문제라는 게 발전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훈련 정도를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 전체 PDF 교환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단한 별로 제공을 할 거고 차후 교재가 출간되면 이제 출간이 됐을 때 교재 판매로 PDF가 내려가고 교재 판매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자, LXB 교재 구성은요 테마별 개념 학습 중학과학에서 통합과학으로 자연스럽게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면서 중학과학에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통합과학 인문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선별을 했어요 알겠지?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OX라던가 또는 괄호 놓기 같은 용어 정리 같은 개념 체크 문제들이 개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핵심 내용들을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OX 또는 빈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단원 뒤쪽에 HB 발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 학교 기출과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라는 건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고1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 쭉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통합과학 초보자라도 우리 슈비 초보들이라도 풀 수 있는 내신 및 모의고사 맛보기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미리 보는 Q&A 한번 가볼까요? 예비 중2인데 미리 아래 들어두면 좋나요? 좋겠니? 안 좋겠니?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니? 안 좋겠니?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등과학을 정리를 하면서 통합과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두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중2, 중3 때 공부하는 것들이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 중3, 예비 중2, 예비 고1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쉬워요 중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쉽게 쉽게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귀엽죠? 자 하루에 몇 강 들어야 하나요? 몇 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응? 시비더라 시비 초보 초보드라 하루에 몇 강을 들어야 하나요? 강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름방학 때 내가 한번 미리 한번 쭉 듣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계획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 나는 뭐 일주일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 네? 즐겁게 하나씩 들어볼까? 응? 강민중 선생 보고 싶은데? 이럴 때 들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복습이 잘 돼야 돼 그치? 수업 듣고 복습하는 과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 듣고 정리해보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정리해보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몇 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끊고 뭐 다음날 보는 것보다는 소단원 하나가 딱 끝나는 것을 한 번에 듣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마치 수업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듯이 그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집에 가지 않잖아 가나? 그래서 그 테마 하나가 끝날 때까지는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중3 전교생 300명 중에 20등인데 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조금 나 잘하는 거 아닌가 나 좀 잘하는 거 아닌가 라는 학생들인데 아까 수강 대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이고 상위권 학생들이겠죠 상위권 학생들들도 강의를 들어주세요 통합과학이 분량이 많고 중간중간에 심화된 것들을 응축 압축 해가지고 압축과 은유로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고등통합과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들으면 모두 도움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상중하 이거에 상관이 없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학교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뜻하게 깔끔하게 고등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 특히 통합과학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통합과학이 국수형과 거의 같은 레벨 알겠죠? 그 정도로 이수단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학점이 똑같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학점이 똑같다고 이제 학점제로 바뀌기 때문에 자 노베인데 스킵하고 개념 강의부터 들어도 되나요? 노베라면 반드시 애쉬비 기초입문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 듣고 좀 힘들어 그래서 이 전에 여러분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초입문 강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개념 완성을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이거보다는 기초입문 강좌를 한 번 듣고 통합과학 개념 완성을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노베라고 한다면 노베이스 말하는 거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는 진정한 그 우리 애쉬비들 애쉬비들은 개념 강의 직전에 바로 이 애쉬비 그래서 애쉬비 생초보 기초입문 아닙니까? 개념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수강한다 예습이랑 복습해야 되나요? 예습 안 하셔도 되고요 복습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그냥 한 번 읽어보면 좋긴 하겠는데 아니면 단언 제목이라도 이렇게 봐 어떤 걸 배우지? 이 정도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낯선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중등과학이랑 고등과정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그거에 또 통합과학 연계가 되면서 가지만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강좌가 이 애쉬비 기초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수업을 듣고 그걸 복습하는 차근차근 용어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줄 테니까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알겠죠? 수강생 애칭이 쉬비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욕 같긴 한데 쉬비 쉬비드라 욕 같니? 우리가 초보는 맞잖아요 초보 고등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등과학에 대한 초보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SCV가 생초보의 약자니까 쉬비 초보 귀엽잖아 쉬비들 쉬비드라 앞으로 나와 함께 통합과학을 시작해 보겠니? 쉬비드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겠습니까? 뭐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안 나오잖아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고요 전체적으로 원래 OT 할 때는 개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시작하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편이라던가 2028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ACV 기초인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 걱정이 되는 게 고등과학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야 역대 이렇게 과학이 중요한 시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 과학탐구 영어의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과학의 중요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1 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이런 것들이 수능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세대야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인문 강좌 개념완성 들어가기 전에 기초인문 강좌 잘 들으시면서 고등과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강에서 만날 거고 즐겁게 통합과학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